정말 파격 변신을 할 김고은 배우 원혼을 달래는 보다 화요로 변신했습니다 네 고은씨 늘 즐거운 포토타임을 만들어주는 우리 김고은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말 멋진 수트를 보셨는데요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자 이번엔 정말 하이스가 넘치는 역할인데요 우리 고은씨도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잠시 후 보실게요 아 반갑습니다 네꺼 보는 배우 대배우 자 우리 자유식씨 먼저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고요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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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 세 분 만날 거 너무 좋네요 세 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김고은씨가 한쪽 한쪽에서 하트를 만들어볼까요 양쪽 그렇죠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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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훨씬 이겨내야 합니다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정면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사람까지 하체 네 네 자 이도영 배우에 등신돼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진을 찍어볼까요 함께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 파이팅 네 아쉽지만 우리 이도영 배우는 국가의 부모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